있다니까 이렇게. 와, 이야. 아. 바람이. 바람이, 이야. 물 더 가져올까요? 이제 우리 바닥 깔았던 그 나무 그거를 잘라서 여기다 딱 대면 바람막이 돼, 이제. 아, 여기 구멍 사이에다가. 여기 바람이, 이런 거 예를 들면. 우와! 이거 바람이. 완전 집인데 집? 대박이다. 점점 진짜 집이 되는구나. 진짜 지붕만 만들면 돼. 그 끓인 거 우리 까서 안 먹나? 네? 끓인 거 까서 안 먹어. 좀 뒤집어 하시죠? 네. 어디 가시죠? 어디 가시죠? 이거? 이거요? 아, 이거 못 따줘. 아, 이건 핀이 있어야겠네. 이거 봐. 나 땄어. 이거 진짜? 우와! 파이팅! 끝까지. 아, 끝까지 났어. 오빠, 이거 봐요. 어? 응. 호동. 어? 앉아, 앉아, 앉아. 정말 노래 귓박뱅이 맞았어. 와, 엄청 따건데? 노래 인연 씨. 뭐라고 해야 하지? 뭐라고 해야 하지? 좀 떼고 먹어야 하지. 아찔하다. 어, 저 문도. 빨리 와봐. 이거 먹고 하자. 저 문도. 아니, 갑자기 식사 시간이야. 아유, 어서 와. 고맙습니다.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시군요. 먼저 잘 찌냐고 이렇게. 왜요? 왜요? 야, 야, 이거 막 한 점 먹고 와. 이리 와. 식사 시간 줘요. 이기가 된 거야. 아유. 꼭 써야 돼. 이거 막 한 번 먹어. 영어 말은 거 좀 찍어봐야 돼? 어.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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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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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말은 거 먹었어. 내가 잡은 거였어. 이런 것만 봐나? 다들 앉아서 바람 안 보는데? 너 왜 앉아서. 앉자, 우리. 응. 여기 앉아. 앉아, 앉아.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. 딱딱하고. 또 걱정되는 게 있으신지.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을까 봐. 아, 맛있다. 야, 하나만 더 줘. 이거. 이거 큰 거. 이거 작은 거죠.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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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